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해지빈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지빈은 이렇게 비동사와 100% 같습니다. 해지빈은 뭐예요? am, is, are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라 그러면 she has been rich는 she is happy하고 똑같아요. 해피네요. she has been happy는 뭐야? she is happy하고 똑같습니다. 그녀는 행복하다. 이것도 그녀는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she has been a doctor. 그녀는 의사이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거죠. 해지빈 현재 완료 진행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를. wait for, 그럼 뭐, 뭣을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해지빈은 뭐하고 똑같다? is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is waiting이네요. 이거죠? she is waiting for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she has been cleaned. 해지빈은 뭐하고 똑같다? 그렇다. is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she is cleaned. 여러분, 수동탭 아시나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면 수동이죠. 클레인드는 여러분, 청소를 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청소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방은 청소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의사. 여러분, 이 현재 완료 형태가 여러분, 이렇게 해지빈 플러스 pp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형태. 오타네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가 바로 헤드빈이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가 바로 will have been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아까 했잖아요. 뭐랑? is랑 똑같더라. 그 다음에, 헤드빈은 그럼 뭐랑 똑같더라? 그렇습니다. was랑 똑같더라. 그러면 will have been은 뭐랑 똑같더라? 그렇다. will be랑 똑같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현재 완료. they are rich. 그들은 부유하다. she had been prettier. was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녀는 예뻤다. she will have been. will have been. have been은 뭐랑 똑같더라? 그렇다. 비동사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she will be a doctor. 그녀는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영어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현재 완료 좀 약간 더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4월달이죠. 그래서 4월달이 여러분 현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5월달은 뭐가가 되겠다? 미래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3월달은 뭐가 되겠다?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2월달은 뭐요? 그렇죠. 대과거가 되겄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 여러분 뭐냐면 어떤 일을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해석빈을 해석을 하면요. 약간 조금 지워볼까요? 정확하게 현재 완료 해석빈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해석빈 있잖아요. 이 문장으로 할까요? they have a bit rich는 그들이 과거의 부자였는데 지금까지도 부자더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 부자여서 지금까지도 부자였다. 이게 바로 정확한 바로 they have a bit rich의 뜻입니다. 어렵다고요? 그럼 몰라도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비동사랑 똑같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래완료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미래완료는 뭐냐면 현재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미래에 끝난 게 바로 미래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 개념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시작점과.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다? 그렇죠.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미래완료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현재 부자인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도 의사일 거다. 다시요. 그녀는 현재 의사인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도 의사일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